여기가 호치민 산업대학교 뒤편이라 그런지 그래도 번듯한 호텔이 몇개 있네요. 두개 있습니다. 일단 두개 연거 부위에 있어서 둘다 연결해서 한번 마지막입니다. 생각보다 호치민 물가가 다른 베트남 지역보다 많이 비쌉니다. 어쩔 수 없는 것 같구요. 두군데 하나는 렐라이 렐라이 호텔 렐라이 입니다. 여기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. 사람들이 사람들이 고구먼 하이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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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영화 안통합니다. 일단 옆에 집부터 한번 갔다와보고 여기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. 호텔 호아센 있습니다. 호텔 많네요. 여기부터 한번 가볼까. 여기 다시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호텔 호아센 호텔